아... 난 못 지나간다 아 노란 공이구나 흰 공인 줄 알았네 아 진짜 어떻게 치지? 마포대겐 몰아지는데 10... 2... 8... 7... 6... 5... 4... 3... 오 뱅크샷? 응 홀 이걸 친거야? 어 우리 이번주에 산 한번 타자 산? 어 진사람만 올라가는거야 이기면 밑에서 파전 먹는거고 이긴 사람 막걸리에 파전 먹고 진사란 갔다오고 좋다 몸좋다 반드시 이기고 말거야 열심히 치겠습니다 열심히 치겠습니다 나가다 말았어 좋다 좋다 나가다 말았어 아우 좋았다 뭐야 뭐 이렇게 짧냐 어허 그걸? 이야 이걸 등산하기 싫은 의지가 여기까지 느껴진다 하하하하 등산 싫어 어버 등산 한번도 안해봤잖아 아이고 아 이건 그치 등산해본적 없지 아니 등산해본적이 왜 없어 어 진짜? 등산을 해봤어? 내가 임마 옛날에 다 해봤지 다 했어 오오 좋아 타면 타면 타면? 오 탔어 오 탔어 오오 오 죄송합니다 근데 잘 탔다 진짜 오 오 이러다 산도 타면 안되는데 뭐 탄 냄새 안나요? 하하하하 아씨 힘들어왔어 힘들어왔어 산탈까봐 무서워가지고 하하하하 하하하하 아우 힘 바짝 들어갔네 하하하하 무서웠어 산타기 싫어 하하하하 하하하하 회전 회오리 회오리 회전 회오리 슛 알아? 회전 회오리 슛? 응 그거 조그만 통기 맞아 아씨 오 컨디션 좋은데? 왜 좋지? 아니 뭐야 아씨 아니 뭐야 아씨 아 맞는 줄 알았잖아 아니 컨디션이 좋다고 맞았다고는 아니지 컨디션이 좋다고 아 진짜 뱅크샷 아이고 뱅크샷 아 뭐야 와 오늘 묵사발을 낼 수 있겠어 여보 파전이랑 나 묵사발도 먹어도 돼? 뱅크샷 주는 사람 못 먹는 거 아니야? 저도 먹을 수 있어? 오늘 분위기가 딱 내가 파전이거든 파전을 먹기 위해 내가 경기를 뒤집어 버려줄게 그래? 또 전 세계를 뒤집으려고 그러는 거야? 아까비 아 아 야야야 회전이 없구나 회전이 없어 회전이 없어 아 그러네 야 이거 밀어 길막하니까 오 잘 쳤어? 응 오 빠지는 거 아니야? 설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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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설 얇게 맞으면 되잖아. 죄송합니다. 별걸 다치네. 오늘 좋은데? 그래봤자 몇 점 차이 안나? 아주 좋은데? 너무 뽑았네. 잡으러 가보자. 좋아 좋아 좋아. 쭉쭉 가. 좋았어. 헐. 위험뱅? 아! 조금 났다. 하하. 이리 와. 밀어줘. 야! 오우 밀어도 없네. 좋았다. 자, 타임업! 타임업! 타임업 썼다! 응 이걸 앞돌을 친다고? 응 오! 잘 쳤네 뒤돌이 무서워 다 걸릴 것 같아 뒤돌 공포증 아까비 아까비는 얘기 뭐야? 1점밖에 안췄어? 타임업 써서 그런가 엄청 오래 있다가 들어온 느낌이네 오! 됐지? 어? 될 수가 없지 됐지? 아 뭐야 와 극규칙이 잘 치네 아 안 맞는 거 자꾸 오우 하지마 아니 거의 비슷하게 갔잖아 와 오 오 됐다 됐다 어휴 빠지는 줄 아네 아 이렇게 쓰면 왜 이러는 걸까요? 왜 이러는 걸까요? 아 너무 어렵다 3점이 많은 공이야 3점이 많은 공이야 그럼 어디 쳐보시지 왜지? 아 그러네 힘이 힘이 없지? 힘이 있겠지 거기까지는 오 오 있네 아 난 못 지나간다 아 노란 공이구나 흰 공인 줄 알았네 아 아 어떻게 치지? 아 보대균 무너져네 10 2 8 7 6 5 4 3 오 펭크샷? 응 홀 3 오 펭크샷? 응 홀 홀 이걸 친 거야? 어 아 다른 거 강의 안 보여가지고 대박 나 이거 그 그 저기 김가영 선수가 TV에서 치는 거 이런 거 비슷한 거 봤거든 27 26 아 알았어 25 아 오늘 정말 잘 맞네 오늘 날 잡았네 그러니까 안 돼 안 나면 있어? 아 그러네 좋아 아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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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네 뭐야 오 됐어? 오 오 와 길어 오 오 다 맞아 치면 들어갔네 이거 다음 것도 치겠는데 빗대 빗대 10점 하이런 가자 드라마를 써보자 이제는 꼭 그랬어야 되냐 끝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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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중해야 돼 끝났다 끝났어 한정 많아 치고 말하시지 좋았어 진짜? 좋아 뭐야 이제 진짜 끝내겠다 이제 진짜 끝났어 삼정 많아 오래 치고 말하시지 도와줘 안녕 안녕 등산 당첨 자꾸 여보 운동 많이 해서 엄청 건강해지겠다 왓 여긴 어딘가요 여기는 삼성산 근데 조형물들이 뭔가 불안한 기운이 남편이 엄습하네 소정들 하며 뚝배기 깨져서 이제 아내꺼 튀어나온거 하며 뭔가 내 미래가 될 것만 같은 기억할 수 있네 2시 48분 근데 날씨가 너무 좋아서 공기도 좋고 아스팔트로 도로로 돼 있길래 편할 줄 알았더니 와 이거 봐 와 경사봐 경치는 정말 좋습니다 아이 까마귀들 왠지 불안한 여기 면불암 면불암이라고 하는 절입니다 절 와 여기가 맞겠지 맞을 것 같은데 아니 근데 왜 와 뭐야 사람이 나 혼자만 있는거야 인적이 없어 사람 아무리 봐도 길이 아닌 것 같은데 잘못 올라온 것 같은데 지금 아 아 잠깐만 저 저 저 저 나무 틈 사이의 빛 나무 틈 사이 저 공간으로 가면 사람이 나올까 와 딱 요기까지만 가면 아 아 끝날 것만 같은 와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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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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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뭐야 이거 아 아 아 너무 반갑다 아 아 아 아 보입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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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상에 왔는데 그 정상 표지판이 안 보인다 그 무슨 산 면매다 이런 거 있잖아요 더 있는 건가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야옹아 야옹아 삼성산 가는 방향 좀 알려줘 야옹아 당순이는 공기 좋은 데서 막걸리 파전에 토토리묵까지 맛있게 먹고 있겠지 너무 먹고 싶다 가파르긴 하지만 그래도 길이 있어 보여요 미끄러울 수 있으니까 조심 아 아 진짜 떨어지면 죽을 것 같아 아 아 아 아 드디어 아 아 정상에 도착을 했습니다 아 아 아 도착 지금 시간 4시 20분 아 481m 아 이게 솔직히 높은 산이 아닌데 길을 잃어가지고 아니 주변에 사람 하나가 없고 그렇게 내가 할 때 또 어떻게 내가 하지 오이가 원래 이런 맛이었나 다른 사람은 모르겠지만 지금 제가 딱 먹었을 때 이 맛은 진짜 수박 맛이야 와 혀꿀맛 음 열심히 내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 지금 잘 내려가고 있거든요 진짜 와 진짜 농담 아니고 내려올 때 거의 절벽을 타고 내려왔어요 진짜 이제 좀 길다운 길 오니까 이제 다리 힘이 푹 풀려버리네 아 당신이 맛있게 먹고 있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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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까 맨 처음 출발했던 위치 거의 다 왔어요 아까 그 계란 있었죠 뚝뱅이 깨졌던 고생했어 아 아 아 너무 힘드네 너무 힘드네 진짜 산에서 막 호랑이도 만나고 막 절벽 이런 데서 막 뛰어내요 막 이랬다니까 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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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